오늘은 무슨 물품으로 한번 해볼까네 5분 걸렸네 불편하네 이거 내 계정이대 음 한번 보자 오늘의 물품 슬래싱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슬래싱 최근 느끼만 보지 레유 130 150 슬래싱 쌍레전드 레이저 21% 150억 아 3000만원짜리 이걸 샀어야 했는데 왜 못봤지 아쉽구만 슬래싱이나 한번 갈까요 옵션 띄우기 한번 해 옵션 띄우기만 일단 한번 해볼까 맛으로다가 오케이 제가 사 옵션 띄우기부터 한번 맛을 보죠 115억 배수가 256 이상 일단은 위점을 먼저 띄워봐야겠지 아 아 아쉽다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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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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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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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7 6 6 6 6 7 7 7 7 9 9 6 6 7 7 8 10 9 10 11